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에서도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을 사시는 분들 많죠. 판매자 가운데는 단순 개인간 거래 수준을 넘어 전문적으로 명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계와 가방 등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수천만 원의 고가 명품과 보석, 골드바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탈세가 이뤄지자 정부가 영리 목적에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적발해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 업자를 구별하기 위해선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영리 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도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된다는 말은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세를 하는 게 조세 원칙이 맞죠. 국세청은 지난 2월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